불러주십시오 우리 누가 더 빨리 세수하나 한번 대결해볼까? 유나는 어떤걸로? 이거! 나는 이거로! 한번 해볼까? 일단은 엄마는 오늘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오일로 먼저 하지만 오일에서 이게 마법이 된다? 아니야 아직 엄마도 엄마는 눈도 뜰 수 있어 나도 끝나서? 그럼 이제 로션을 발라야지 자자 얼굴 닦고 그 다음에 로션은 뭐에요? 이거! 자 얼굴은 한입돈 발라주세요 다이소! 어깨! 머리해보자 여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? 다이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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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소!